Successful integration of an educational technology is marked by the technology being regarded by users as an unobtrusive facilitator of learning, instruction, or performance. 교육과 관련된 기술이 성공적으로 병합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배우고 가르치는 데에 아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이다. When the focus shifts from the technology being used to the educational purpose that technology serves, then the technology is becoming a comparable and trusted element and can be regarded as being successfully integrated. 기술을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그 기술에 바탕을 둔 교육을 배운다고 이렇게 사람의 관점이 바뀌어졌을 때 비로소 그 기술이 편안해지고 신용받게 되고 또 성공적으로 병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A few people give a second thoughts to the use of a ballpoint pen, although the mechanism involved very. Some use a twist mechanism, and some use a push button on top, and there are other variations as well. 볼펜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비록 볼펜 사용 방법은 다양하지만, 즉, 어떤 것은 비틀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위에 있는 단추를 눌러야 되고. 개인용 컴퓨터도 볼펜과 마찬가지로 평범해졌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평범해진 건 아니지만. 새로운 and emerging technologies often introduce both fascination and frustration with users. 새로이 소개된 그런 기술은 기막힘과 숨막힘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As long as blah-blah in promoting learning, instruction, or performance, then one ought not to conclude that the technology has been successfully integrated, at least for that user. 뭐뭐가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 뭐뭐하는 한, 교육이 성공적으로 병합되었다고 성급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우선 답을 먼저 추측해보죠. 교육이 성공적으로 병합되었다고 성급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 힌트 사항이죠. 언제 성공적으로 병합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기술에 기반을 둔 교육보다 그 기술에 더 관심을 두고 있을 때이죠. 1번 기술에 날익어졌을 때는 병합된 거죠. 성공적으로. 2번 사용자가 계속 낡은 기술을 쓰려고 할 때 법문에 안 나온 사항. 4번 사용자가 기술을 잘못 사용하는데 익숙해졌을 때 역시 또 법문에 안 나온 사항이니까 제거. 5번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새로운 도구 그 자체에 더 관시점을 두고 있을 때 병합됐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 문제는 연역법 중의 하나인 컨트라포지션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죠. 컨트라포지션이란 if p then q 라는 문장은 if not q then not p 와 동치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만일 비가 내리면 땅이 젖어있다는 말은 같은 동치로 만일 땅이 젖어있지 않다면 비가 내리지 않았다. 본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기술보다 기술에 바탕을 둔 교육에 중점을 두면 성공적 통합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성공적 통합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는 언제인가? 기술에 바탕을 둔 교육보다 기술에 더 중점을 줄 때이죠. 부침에 빻기 아니요. 교육과 교육을 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